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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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전세계 다니면서 오히려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사람이 되었죠 지난 금요 전두학교 때 우리 사랑부에서 나와서 찬양을 했습니다 턱송했는데 정말 뭔가 마음에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많은 것들을 담기게 되었어요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기도 가운데 정말 많은 것들을 담기게 되었고 또 정말로 축복 가운데 우리 사랑부 랩런트 하나하나가 말씀 속에 인도받는 부분들이 참 귀하구나 새롭게 보여졌어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 섰던 교사분들 또한 새롭게 보여지면서 또 그 자리에 어머님들도 부모님들도 서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남 모르는 눈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붙잡고 그 계획을 가지고 그 어려운 환경들을 그 어려운 문제들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그런 부분을 아이들에게 은약으로 전달하는 이 자리에 섰다라는 그 부분을 보면서 참 마음에 정말로 남다른 기도들이 마음에 담겨지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의 삶을 어떠한 모습으로 인도해 오셨던지 간에 감사해보고 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모든 것들이 보는 눈들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안 보여지고 늘 원망과 불신함과 불평하는 가운데 그게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노예로 갔습니다. 실패자라고 생각하지 않았고요. 재수 없어서 간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노예로 간 것이 상처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이 보여지고 그 속에서 감사가 나옴으로 말면 노예로 가도 괜찮았고 누명서서 감옥에 갔는데도 변명하지 않았고 그 감옥에서도 승리했던 부분들을 보게 돼요. 또 총리가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인도하신 인생을 알았으니까 교만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한 날 하루를 가기 전에 이제 오늘 2023년 마지막 날입니다. 2023년 오늘까지 혹이나 그렇지 않겠지만 불신앙으로 살아왔던 부분들이 있으면 오늘 불신앙 다 끝내세요. 그리고 2024년도를 기다리면서 진짜 믿음으로 결론을 가지고 믿음으로 시작하는 그런 축복이기를 주의하므로 추구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볼 때에 그 기회에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 24시간이죠. 어떻게 하루 24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울 있잖아요. 저울. 우리 랩런트들 저울 아세요. 저울. 무게를 다는 저울. 여러분 하루하루 삶을 놓고 한번 무게를 잰다면은 내가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덤부개가 나가는가 아니면은 진짜 감사하고 찬양하고 뭔가 행복하고 그게 덤부개가 나가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자신은 내가 하루를 놓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남의 말하고 그게 내가 덤부개가 나간다면은 인생은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게 하루하루 쌓인다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인생은 힘들고 어렵게 구원받아놓고도 구원의 축복을 다 놓치고 불신자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바라보면서 아내를 바라보면서 참 감사하다. 참 축복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내게 붙여있었을까 저런 사람을 하니까 이렇게 원망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저 사람을 내게 붙여있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할까 그러한 시간이 그게 여러분에게 무기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오래 살다 보면은 아내에게 남편에게 나오는 말들이 있다 하대요. 한 분은 TV에 그게 나왔었어요. 남편이 하고 싶은 말 있으면은 하라고 저 왼수다 그니 왼수다라고 평생 남편과 아내 살아왔는데 불평과 불만과 뭔가 불신한 가운데서 살아왔다면 나중에 하면 어떻게든 저 왼수다라고 보기도 싫은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마음에 남편을 놓고 아내를 놓고 어느 것이 더 묵여있네. 참 감사하다. 참 은혜다. 아니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직까지는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떻게 저런 사람을 내가 만났을까 그는 원망 속에 살아갑니까 어디게 더 묵여있나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자녀를 바라볼 때 사랑스럽고 그래야 되잖아요. 어떻게 저런 것들이 우리 아이로 태어나 가지고 아니 제가 보금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할 때는 어떤 경우에 그런 게 와지더라고요. 속 썩이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저게 내 속에서 태어났다니 이해가 안 된다면서 여러분에게 어디게 더 묵여있나 한번 살펴보세요. 자녀에게 정말로 사랑스럽고 자녀를 위해서 축복해 주고 싶고 기도해 주고 싶고 그게 여러분의 무기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저게 어디서 티 나와가지고 저렇게 속 썩이냐 또 자녀들이 부모를 바라볼 때 진짜 사랑스럽고 존경스러워야 되잖아요. 그래야 여러분 부모로 잘 산 겁니다. 자녀들에게 인정 못 받으면은 여러분 잘 못 산 겁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를 볼 때 아빠 엄마를 볼 때 아 우리 엄마 넉넉한지 정말 사랑스럽고 정말 존경한다. 그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걱정된다. 자녀들이 부모 볼 때 걱정된다. 그건 여러분 잘못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 해에 우리의 인생을 놓고 부부간의 관계를 놓고 사람과의 관계를 놓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놓고 한번 졸에 달아서 무게를 잰다면은 어느 것이 무게가 나가느냐 한번 살펴보란 말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주신 축복된 감사를 회복하고 삶의 감사를 영적인 축복으로 인한 감사와 삶의 감사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영적인 사실에 대한 감사와 삶에 대한 축복에 대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셨다라는 거 진짜 복음을 알면은 그 속에 감사할 수밖에 여러분 복음 알게 될 때 복음한다는 말의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았다는 말 아닙니까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 여러분이 있습니까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은 진짜 여러분에게 생명 가진 자의 감사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감사가 있습니까 그리고 생명 가진 자의 감사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실제로 우리의 모든 삶의 천국 배경을 이미 축복으로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같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생명 가진 자는 겁니다 생명 가진 겁니다 그리고 생명 가진 구원 감격 생명 가지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이미 가기 전에 천국 배경이 우리의 축복이에요 그러면 가는 동안에 문제와 어려움 있지만은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은 뭐냐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시간표입니다 그렇다면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한날 진짜 부탁합니다 모든 불신앙 다 내려놓으시고요 정말로 영적인 축복에 대한 감사와 삶의 감사가 회복되므로 새로운 응답이 시작되기를 취해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민숙에 보면은 12명의 정탄꾼이 나옵니다 모세가 12명의 정탄꾼을 보내면서 큰 강대국이다 블레스에서 보냈잖아요 블레스에서 보내면서 큰 강대국이다 그게 사는 모든 사람의 힘이 있다 그러면서 너의 힘으로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정탄꾼을 가난한 땅에 보낸 겁니다 가난한 땅에 보낸 겁니다 블레스에서 아니라 가난한 땅에 보낸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탄꾼들 여러분 정상적이라면 그렇게 생각돼야 되죠 아 그렇다 회복한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강약길을 걸어오는 동안에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먹고 마시고 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가 걸어온 삶이 아니었느냐 그렇게 나오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10명의 정탄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을 지키고 보호하심에 대한 사실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깨닫지 못하고 불평하는 보고를 모세 앞에 와서 했습니다 그 보고를 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제는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통곡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불신앙의 보고죠 잘못 본 거예요 그런데 요소와 갈렙은 그 정탄하고 돌아온 그 10명의 정탄꾼과 다르게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믿음의 보고를 하게 되었어요 결국은 요소와 갈렙에게 그거를 통해서 가난한 땅이 정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주신 사실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고 감사함으로 나갈 때에 그게 모든 것에서 승리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면 원망하고 불평해야죠 그렇게 하고 사세요 만약 여러분 갖고 있는 문제가 불신앙하고 널 염려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해서 해결된다면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에요 진짜 감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새롭게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여러분 모든 불신앙을 다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2024년을 시작하면서 믿음으로 결혼을 딱 가지고 믿음으로 시작되어지는 그런 축복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배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하신 내내 주제입니다 그 항무한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참된 영적인 사실에 대한 감사 삶에 대한 감사를 보기 위해서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유 있는 감사라는 제목인데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음을 아는 자의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아는 자의 감사 복음을 알게 되면 복음을 알고 누리는 만큼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돼 있지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의 감사가 나오게 돼 있고 세 번째로 복음 말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알면 내 인생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가 보여지고 깨달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복음 아는 자의 감사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의 감사 우리의 인생의 이유와 목적을 아는 자의 감사 회복함으로 여러분 이 한의 이유 있는 감사를 가지고 2024년을 맞이하는 그런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추구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복음을 아는 자의 감사입니다 왜 복음을 아는 자의 감사냐 복음 모르고서는 세상 몰라요 복음 모르고서는 내가 누구인가도 모르고요 우리의 인생의 이유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먼저 모든 것의 시작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복음부터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부터 알아야 되고 복음을 아는 거기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든 신앙생의 첫 번째입니다 그럼 복음 아는 자의 감사라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 왜 오직 그리스도여야만 하는가 그것을 아는 것을 가지고 복음 아는 자의 감사입니다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왜 오직 그리스도여야만 하는가 거기에 대한 이유를 알게 될 때에 그게 복음 아는 자의 감사가 되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여야만 합니까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여야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 창조 이전에 영의 세계를 먼저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육의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 사이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게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입니다 26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했죠 먼저 성삼의 하나님 영의 세계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 오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로 저와 여문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들을 누림으로 말며 우리 인간은 모든 만물을 증복하고 다스리는 그 언증난 축복된 자리에 저와 여문을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증복하고 다스리는 그 어마어마한 자리에 하나님의 형상 가진 우리를 두신 거예요 이게 우리의 자리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의 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으므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을 28절에 있는 말씀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그렇게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성계 보면은 10편, 8편, 5절,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러나 영화와 종기로 우리의 간을 씌우셨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런데 만물 앞에서는 어떠냐 이 육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여기에 우리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될 포지션이 뭔가가 나옵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러나 만물을 증복하고 다스리는 자리에 저와의 유임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만물이 우리에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므로 말미암아 만물로부터 우리에게 살아가는 모든 것들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도록 하나님께 사셨어 그러므로 그 공급받는 그 만물을 가지고 우리는 뭐 아니냐 하나님께 예비하는 존재로 창조된 것이 하나님의 형상인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게 창조된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의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은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인간의 문제가 어디 있어 왔습니까 이 있어야 될 포지션을 벗어나서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데 언제 어떻게 우리 세상 속에 저주와 재앙과 고통이 임했느냐 결국은 이스라엘 자리를 떠나버려가지고 이 땅에 저주와 재앙과 고통이 임하게 됐는데 거기에 대한 시작이 뭡니까 결국은 영의 세계에서 천사가 타락해서 땅으로 내어 쫓겼어요 그게 사단이죠 악한 사단이 최초의 인간 아담하와에게 공격해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린 사건이죠 동산 모든 나무의 실가를 먹지 말라 하더냐 동산 모든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가를 먹지 말라 했잖아요 모든 나무의 실가를 먹을 수 있다 했어요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가를 먹지 말라 왜 선악과를 금했느냐 너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너희의 포지션이 뭐냐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는데 그런데 악한 사단이 아담하와에게 모든 나무의 실가를 먹지 말라 하더니 여기에 속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가를 따먹으면 근원적인 죄, 원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고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로말미야마 인간은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닫혀 버린 거예요 생명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단절돼 버린 거예요 그로말미야마 인간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막혔을 뿐만 아니라 만물 속에 속해서 만물의 모든 것들 우상으로 숨기고 그게 복이 줄 줄 알고 그게 엎드려 지나는 존재로 타락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열심을 내고 노력하고 지식을 가지고 전부 뭐냐 그건 만물 속에 속해서 결국 허상에게 절하는 거예요 허상을 놓고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이 없어요 허상을 놓고 살아가는데 실상인 사실을 잃어버리고 허상을 놓고 살아가는데 가진다고 행복이 있습니까? 배웠다고 행복이 있습니까? 절대 행복이 없어요 왜냐? 모든 것들이 결국 하면 하는 만큼 전부 다 허상이 있기 때문에 성공도 허상이에요 사실은 돈 가진 것도 허상이에요 지식도 허상이에요 그게 행복을 주지 못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인간은 절대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한 길을 주셨어 로마스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는다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된다는 말이에요 죄인되었을 때에 여러분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착하게 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그 그리도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수 있도록 참 왕으로 그리도께서 오셨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참 죄사정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참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그리도 이름 영접하는 자 속에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십니다 그걸 가지고 구원이라 하는 거예요 그리도로 말하면 내 안에 들어오세요 운명 가운데 빠진 내 안에 죄로 말하면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진 내 안에 하나님을 떠난 그래서 행복하지 못한 우리 인생 안에 그리도로 말하면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다른 게 복음이 아닙니다 이게 복음 그리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사실 그리도로 말하면 나는 사단의 운명에서 빠져나왔고 죄로 인한 저주와 장애에서 해방받았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대신 그리도로 말하면 아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축복하셨어요 그게 그리도 이름으로 그 사실을 아는 것을 가지고 진짜 오직 그리도여야만 되는 이유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영적인 문제 현장에 있는 영적인 문제 진짜 제대로 보면 그리도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깨닫게 되었어요 아직까지 내가 뭔가 그리도 그렇게 들려집니까 제대로 복음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알게 되면 그리도 밖에 우리의 소망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우리 근사님 한 분이 병원에 퇴원하셔서 제 방에 찾아오셔서 은혜 고백을 했어요 모든 것이 은혜에 달라고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주위에 아는 사람들이 아는 분들이 와서 좋은 글 떠주고 좋은 것들 이야기 많이 해주고 힘을 주는데 그게 전혀 힘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병원에 들어가기 전에 제 방에 들어왔을 때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만 생각나지고 또 우리 전조사님이 중간에 또 신방 와가지고 수술 앞서고 있는데 신방 와가지고 전화 신방 와가지고 말씀 줄 때 그 말씀이 생각나고 또 구역 안에 우리 여자 장로님인데요 본인 몸도 당신 몸도 편찮으신데 근사님 놓고 이야기하더랍니다 오직 그리도 뿐이야 오직 그리도 뿐이야 그런데 그 말이 힘이 나더라고요 오직 그리도 뿐이고 그리도면 끝이야 사실 그 말씀하신 장로는 제가 알거든요 당신 몸도 편찮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병원에 들어가시는 그분을 수술 앞두고 있는 그분에게 말씀 주신데 딴 말 안 하고 힘내라 뭔가 참아라 그 말이 아니고 오직 그리도 뿐이야 그리도면 끝이야 그 말은 그런데 다른 세상에 그 어떤 말로도 자기의 위로 안 되더라는 거 힘이 안 되더라는 거 오직 그리도 끝이야 그 말이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말씀만이 살아있으면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교훈으로도 세상에 그 어떤 똑똑한 말로도 지식으로도 인간의 영혼은 살리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도여야만이 우리 인생의 영혼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은 그리도의 정인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리도여야만 아는 이유를 아는 사람을 복음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그리도여야만 되는 이유를 알면 알수록 그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힘과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오직 그리도여야만 아는 이유를 알면 알수록 그 안에서 주어지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힘과 능력이 나타나요 지금까지는 내 입으로 살아가려고 했고 내 스스로 살려가야 했는데 아니구나 성사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 힘이구나 이게 오직 그리도여야만 아는 이유를 깨닫게 될 때 성사미 하나님이 힘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성사미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지금 또 나에게 축복하고 계시는구나 그게 내게 힘이구나 그 사실을 와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각오와 오늘과 미래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힘을 아니거나 안 되는구나 그 사실이 와지게 돼 있고요 그때 어떤 축복이 일어납니까 공중건세자본자가 세상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 공중건세자본자 세상 장악하고 있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그 축복의 역사들이 회복되는 힘이 성사미 하나님으로 말하면 내게 이루어짐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내 삶에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이 와있음을 알게 되고 주어지게 되고 그걸 미리 보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삼칠나라 치유스밋의 응답을 준비해 놓은 사실은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오직 그리도여야만 하는 이유를 알고 그 안에 힘과 능력들이 회복되어짐으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증가하는 정인의 삶이 되기를 주의하므로 추구합니다 진짜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축복을 누리면 누릴수록 복음 안의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 안에 있는 가치 이런 복음 안에 있는 가치를 아는 사람은 모든 생각하는 것 판단하는 것 다 달라지게 되어있어요 더울 보세요 복음 안에 있는 가치를 어느 정도로 알았느냐 코리니더전서 15장 5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어 이런 다른 말로 해서 복음 안에 있는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필요 없다라는 것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냥 할 말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복음 안에 있는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갈라디아 6장 14절에 뭐라 했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도 십자가 그것만 자랑하겠다 했어 바울에게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그리도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했어 자기의 모든 자랑들 지금까지 모든 자랑을 빌버 3장 8절 9절에 보면 그리도 알고나니까 모든 것 배선물이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버릴 수 있나요? 못 버립니다 왜냐? 악한 사단이 나라는 것을 가지고 공격해와서 그게 내게 가장 가치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내려놓는 건 안 돼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가치를 발견하면 내 자신의 것은 저절로 내려지게 돼 있어 내가 내려놔야 되지 버려야지 버려지지 않아요 내려놓을 수 없어요 끝까지 나라는 것을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가치를 깨닫게 될 때 내려놓게 됩니다 버리지 말라 해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내 모든 것들을 배선물로 이긴다 했어 바울에게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선물로 이긴다 했어 히브리스 11장 23절 24절 25절에 보면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는 애급의 모든 보아보다 그리도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 더 기쁨으로 이겼다 했어 애급의 모든 보아보다 더 큰 가치가 그리도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더 기쁜 가치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라 하십니까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버릴 것 제대로 버려야 되는데 그 여러분이 버리려고 하지 마시고 보고 말고 보고의 능력 속에 들어가서 참된 보금의 가치가 여러분에게 발견되기를 최애므로 추구합니다 어떤 근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신방 가서 몸져 누워 계시는데 마지막으로 생각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근사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근사님에게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물었어요 근사님이 주저하지 않아 하시고 내가 그리스도로 말하면 구원받은 것이다 그리스도로 말하면 구원받은 것이다 여러분 보금 아는 감사가 2023년 보내면서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최애므로 추구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보금을 알고 누리면 누릴수록 가치를 발견하면 발견하시러 그 속에서 실제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가 보여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눈이 열려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의 감사 요셉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어요 자기를 왜 부르신지 어릴 때부터 깨달았어요 그게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노예로 가도 감옥에 가도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어떤 환경도 상관이 없었어요 왜냐?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도 다니엘 1장 8절에 뜻을 정했다 했어 그 배경들을 여러분 아시다 왜 뜻을 정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어요 다니엘에서 6장 10절에 보면 조수의 의인이 찍힌 줄 알고도 다니엘은 하루 세 번씩 예로 설명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했어 감사함으로 자기를 악박해오는 분위기 속에서도 은약 붙잡고 오히려 그냥 조용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은약 붙잡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갔다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환경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 다니엘에게 환경이 막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의 새 친구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어려움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끝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핍박과 환란들이 있었지만은 그 초대교회를 꺾지 못하고 오히려 로마가 초대교회 앞에 무릎 꿇게 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감사를 해보고 하시되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그런 감사의 눈등이 열려지기를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여러분 그냥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문제 속에 그래서 문제 속에 하나님의 숨은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 당하면 그 문제 속에 빠져요 복음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다 끝냈다면 우리 인생의 문제 끝내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렇다면 나와 함께 하는 문제 있는 나와 함께 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그 삶 속에 문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이 있다라는 거 그러면 영적인 여유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문제 속에 하나님의 축복된 숨겨진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영적인 여유가 생겨지고 불신앙이 아닌 믿음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염려가 아닌 기도를 하게 되어 있고요 조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알기 때문에 시간표를 기다리고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여유와 뭔가 우리에게 불신앙이 아닌 믿음을 선택하고 염려가 아닌 기도를 선택하고 조급하게 이리저리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는 눈은 문제 속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음을 보게 될 때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여러분은 전도자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는 자들이 되길 죄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공격해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문제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축복으로 바꾸는 전도자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가거를 진짜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보금으로 재해석해야 돼요 모든 가거를 보금으로 재해석해야 돼요 그와 더불어 상처에 잡히지 말고 그 상처를 발판 삼으세요 여론에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감정 따라 움직이지 말고 말씀 따라가고요 환경에 속지 말고 환경을 정복하시길 바랍니다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셨어요 그 모든 문제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도자로서 여러분은 모든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거를 보금으로 해석하고 상처를 완전 발판 삼고 여론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말씀 따라가고 감정 따라 움직이지 말고 말씀 따라가고 현장에 속지 말고 모든 사람이 현장에 속아요 문제 속아요 속지 말고 현장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의 감사가 여러분의 길을 주의하며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보금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우리 인생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어있어요 지난 주간에 제가 우리 하나학교의 인스타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미디어실에서 너무 잘 정리해서 메시지를 올려놨더라고요 한번 쭉 읽어봤어요 제 마음이 확 들어왔어요 작년 아니 작년이 아니죠 2023년 올해 1월 1일 주일 예배 때 전달된 메시지였는데 그걸 너무나 잘 정리하고 요약해서 딱 올려놨어요 남은 자가 누구냐 남은 자가 누구냐 존재 이유를 아는 자가 남은 자다 우리를 왜 이곳까지 어디에 이르게 하시는가 이곳까지 오게 하시는가 그래서 쭉 설명하면서 존재 이유를 아는 자가 남은 자다 이 내용으로 딱 정리해놨도록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저녁 송구영신협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기로 했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2023년대를 허락하고 내연의 2024년대를 준비하시고 열어주실 것은 우리가 존재 이유가 있기 때문에 생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오늘 또 존재 이유가 없다면 하나님의 존재 이유가 없다면 너와 하면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가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교만하지 말고 정말 겸손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있게 하시고 왜 오늘까지 우리도 하시고 왜 우리의 삶을 오늘도 존재하게 하시고 2024년도를 맞이할 것인가 존재 이유가 뭐냐 그 존재의 이유를 알면 우리 인생의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여러분에게 존재의 이유를 알게 하십니까 왜 우리 인생에 존재하여야 합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들을 제대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 인생에 존재해야 되느냐 복음 때문에 아멘입니까 왜 우리 인생에 존재해야 되느냐 전도와 성교 2, 3, 7 나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왜 우리 인생에 존재해야 되느냐 후대 때문에 왜 우리 인생에 존재해야 되느냐 교회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복음 때문에 존재의 이유를 안다면 날마다 우리는 복음 안에 깊이 들어가야 해요 복음을 깊이 누려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날마다 복음에 깊이 들어가므로 말하면 아마 복음과 맞는 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살아도 복음과 맞는 인생이 아니라면 흑방입니다 정말로 복음 속에 깊이 들어가므로 말하면 복음과 맞는 인생이 되시고요 특별히 우리의 모든 삶의 스케줄과 만남을 통해서 전도를 연결하길 바랍니다 그게 전도와 맞는 성교와 맞는 2, 3, 7과 맞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후대 앞에 배경이 되어주시고 모델이 되어주십시오 그게 후대와 맞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교회 안에 천차만별의 모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또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적으로 또 뭔가 내놓을 수 없는 그런 불의의 사람들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 되어서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어느 누가 와도 교회와서 힘을 얻고 복음으로 준비되어서 세계 살릴 랩런트들로 세계 살릴 제자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교회는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게 교회와 맞는 겁니다 말씀을 뱉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존재 이유 이유와 목적을 아는 감사를 누리기 위해서는 거꾸로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오직 복음 속에서 보여집니다 그 세 가지 복음 아는 자의 감사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의 감사 우리 인생의 이유와 목적을 아는 자의 감사로서 이 한 해 마무리하고 그 감사 위에 새로운 응답의 역사를 향해서 함께 주실 축복된 말씀을 기대하면서 오늘 가장 축복된 최고의 응답의 시간들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전도 속에 성교 속에 있게 하시고 후대를 세우는 기한 축복된 은약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응답의 현황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교육자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들 걸음 걸음마다 교회들이 살아나고 후대들이 살아나며 2, 3, 7, 1, 5천 종족이 살아나는 기한 축복된 응답을 누리는 모델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보호자의 능력으로 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시며 어디 있든지 간에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기한 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신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유 있는 감사를 가지고 이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롭게 다가올 2024년도에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해 모든 선교지와 지교 현장과 온라인 예배 드릴 모든 현장과 몸 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